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bs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계 역사책은 많지만 기독교 관점에 보는 세계 역사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에서 폴 존슨이 기독교의 역사를 썼지만 기독교로 보고서 세계 역사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사례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시는 분들들에게도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는 크리스찬 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교양 독서를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로는 세계 역사 킨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주 박사 같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도둑놈들 정말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을 잘 정했죠. 도둑놈들 집사람이 정해준 건데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이 4.15 총선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다룬 책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어떻게 다룬 건지가 이 도둑놈들 5건입니다. 그래서 5건 이 부정선거를 해보안 5건이 날개를 달고 활발 날아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참정권을 사수하고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지지도 부탁드리고 또 보급에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곳곳에 속임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가자지역의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지상전을 펼치는 동안 가장 조심하는 것이 부비출협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선관위가 곳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야제이님이 주신 정보는 현재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날인으로 가름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무한정 제조할 수 있는 힘을 선관위가 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최후방어선입니다. 이 최후방어선의 사수를 위해 가지고 선관위는 모든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할 겁니다. 두 번째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 마감일에 즉시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해야 만드는 중요한 정거물 인멸입니다. 투표자의 신분이 스캐너되면서 보강이 되는데 그걸 투표 마감일에 즉시 삭제하도록 그렇게 2015년도에 신설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본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약점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모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 부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제도를 구석구석 다 바꿔놓은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이 범죄집단을 제가 척결이라는 용어를 참 안 쓰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집단을 와해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노예가 될 겁니다. 시간을 두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9천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상설조직의 2,900명 이상의 선관위 직원을 매개 살려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지역선관위의 사무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조투표지 투입에 관여가 된 겁니다. 그 동영상을 앞으로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레벨을 떼고 표를 쑤셔 넣었는지를. 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은 사전투표 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이게 2014년 1월 17일 날 국회에서 신설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같은 날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을 연먹으라고 하듯이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완전히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가 무법천지기간인 겁니다. 국회가 강제조항으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법을 만든 그날 2014년 1월 17일 그날 자기들의 내규인 선거관리규칙을 바꿔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범죄집단에 이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회를 완전히 졸로 버무린 겁니다. 이 날짜가 여러분들 같아가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석종대 씨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같은 날 무력화시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과시킨 그런 무법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행했다. 이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여러분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 전자적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 시간 이후 즉시 삭제한다. 이것은 선관위가 허겁지겁 쫓겨가지고 2023년 12월 15일 날 자기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꼬투리가 잡힐 거라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야 제이님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독소조항을 30일 동안 유지되는 걸로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처럼 선관위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사전투표자 수의 수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 짓을 했을 거라고 요. 여러분들 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법을 강제조항으로 통과시켰는데 같은 날 여러분들 그 강제조항 을 무력화시키는 내규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통과시킨 겁니다.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지역선거 관리위원회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일단 인적 쇄신 뿐만 아니고 그동안 위조투표지 이름 투입에 간려됐던 모든 사람들은 옷을 벗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이 선거 문제를 다루 오신 이 석종대씨께서 인쇄와 날인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각각 다른 행위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칙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84조 3항 인쇄 날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동시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쇄 논란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투쟁해 왔던 석종대씨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 공직선거법 제58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은 후에 2014년 1월 17일에 강제규정으로 국회에서 법제화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날 공직선거관리규칙 과거의 221조 모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몇 조입니까 84조 3항입니다. 지금은 84조 3항입니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인쇄 날인은 국회의 재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으로 정한 규칙을 삭제하면 된다. 물론 헌법을 유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범죄로 처벌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국회를 우습게 봤으면 국회가 강제조항으로 통과시킨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된다는 것을 그날 내부 규칙을 여러분들 바꿔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이걸 누가 했는지 그때 어느 인간이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했는지 중앙선거관이 이때 사무총장이 누군지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시면 글을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또 그걸 조사해가 여러분들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는 위법으로 정한 규칙을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걸 삭제한 겁니다. 고친 겁니다. 30일간 보관할 수 있다. 30일로 이러면 짧죠. 그만큼 이러면 자발적으로 30일간 신분증 이미지를 전자적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다고 바꾼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상황이 본인들도 상당히 초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 물을 붙여가지고 선관위가 완전히 항복을 하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실물 투표지 명부를 여러분들 비치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석종대 씨는 사전선거를 허용하게 되면 투표지를 바꾸치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조투표를 쓰셨다는 것은. 사전선거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위조투표지 투입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끝까지 최후의 방어선으로 선관위가 여기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여기까지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나가고 이 방송이 잘라져 나가면 이 방송을 단톡방 같은 데 한 이름 확산시켜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들도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이 석종대 씨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2007년 또 6월 달에 국회 앞 투표소 수개표 지금 대만 수개표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제조기 전자 투개표기 사용 결사반대 신속정악 혈세 절감인 투표소 수개표를 촉구한다. 이때 벌써 선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만식 현장 수개표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를 그 당시에 석종대 씨 같은 분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2007년 또 6월 국회 앞 시위인 겁니다. 전자 투표 개표기 사용하지 말고 투표 직후에 현장 수개표를 해라 이야기죠.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전국의 투표소가 만 8천 개 정도 되고 대한민국은 전국의 투표소가 만 4천 개 정도가 됩니다. 만 4천 개에서는 동시에 여러분들 개표가 들어가게 되면 4시간 5시간 되면 다 마치는 겁니다. 그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컴퓨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중앙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집계하는 집계 서버를 여러분 하면서 다 조작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선거 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만식이 여러분들 그게 그야말로 선거 중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커지면 부패합니다. 커지면.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여러분 핵심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너무나 커져버린 겁니다. 분거나 대면은 다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부패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커지고 중앙집권이 되면서 권력화되면서 모든 게 피조물이 만든 모든 조직과 단체가 부패하는 지름길은 커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집계가정 이런 것도 다 분권화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2014년 1월 17일 날 국회가 통과시키는 바로 그날 국회의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규정을 여러분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중앙선거 관리나 지금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만큼 권력자를 자기들이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꼼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어느 인간이 이 당시에 사무총장을 했는지 여러분 검색하셔가지고 2014년 1월 17일 날 어느 인간이 사무총장이고 어느 인간이 사무차장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투표자 수 확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유명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 보궐선거도 이렇게 진교훈 후보가 사전이 65.7% 당일이 48.7%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선거의 핵심이 뭐죠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자 수를 유령 사전 투표에서 37.473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만들어내가 여러분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37.473표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만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진교훈이 함께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차익값이 이렇게 여러분들 진교훈은 플러스 국힘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과거사가 아니고 꼭 같은 일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막는 것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건 못 막으면 국힘이 뭐죠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의 결과도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위조 투표율을 사전 투표율을 7.5% 뻥튀기하게 되면 전국에서 위조 투표율을 329만 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의 지역구 비례대표를 합쳐 가지고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투표자 수를 확인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남은 가장 큰 관건은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선관위가 꼬리를 내리고 2023년 12월에 고쳤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관건은 소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방어선 최후방어선을 사수하라 그것이 바로 위조 투표지 제조의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입니다 이게 저료의 기회입니다 지금 선관위는 대만 투표도 있고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인쇄 날인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이 본인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나가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잘라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단톡방 같은 데 많이 확산시켜주시고 또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